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! 나는 BJ 김태칸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택투브 아이디로 잠깐 들어왔고요. 택투브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. 유니크 파츠! 이거 한 개 있는 거 저보고 갈아달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보니까 지금 유니크 엔진 6자리가 있거든요? 이야 진짜 바퀴도 많이 6자리 뽑는다!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! 자 그래서 오늘 택투브 아이디로 제가 유니크 파츠를 갈 거예요.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! 아 진짜 뭐가 뜰지 모르겠는데 떨립니다 여러분들! 일단 연습삼아 좀 이따 손풀기로 가보겠습니다. 아 뭐야! 바로 바퀴 7자리 떴는데? 아 바로 갔어야 되나? 자 계속 1자리 뜨죠? 일단 엔진이 한 3정도 떴을 때 가자! 아 지금 흉기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합니다. 가자! 돼지 갑니다! 이 갈면 이제 끝이에요. 3, 2, 1!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야 나이다! 다 있다! 이런 놈 잘했다! 얘들아 1만 아니면 돼! 한 개 있는 거 그래도 4자리 뽑았습니다. 아 이거 잘했다 진짜. 너희들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? 일단 이거는 세팅은 유튜브가 채팅창에 전부한다고 하네요. 아 스팸은 아쉽지만 다른 계정으로 해야될 거 같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